Q.한국의 회사? Q.한국의 회사? 오늘 아식스 촬영 찍으러 가봤습니다. 되게 잘 나오는 색깔이라고.. 색감이랑, 조명도 예쁘고, 앵글도 예쁘고 진짜 오랜만에 우리 스타일 추운 것 같아요 듣고 그냥 장하영 생각하면서 이런 거 하겠구나 장하영이었으면 이런 거 하겠구나 오늘 안 했어요 혹시나 좀 고민했거든요 운동하고 올라가는데 하면은 좀 지쳐 있을 것 같아요 컨디션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내일 가야죠 또 다른 팀이 안 되고 또 다른 팀이 좀 더 하는 거 같아요 놀아 빠르다 근데 요즘 아스X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패션 씬에서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자, 다보겠습니다. 답답한 답변 말씀 드리고 멘트 만들어봅니다. 자, 다보겠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일단 사용한 트러블릿과의 파티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이거 망사라서 상품도 잘 되고 태국에서 입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이 2도의 2도 추워요 이러니까 아침에 운동 안 간 거예요 계속 뛰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운동 꼭 하세요 건강을 위해서 저의 눈물이에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노을이 ced 이이 예쁘게 나왔네요 그럼 해고 아 아 아 식스 광고 촬영 끝났습니다 순조롭게 된 재미있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유산스도 하고 건강해지는 광고입니다 식스 많이 사랑해주시고 박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